리듬 마음날! 내가 이기게 해야죠 내가 지피지기면 100년 100승이라고 100년 100승이라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100점 100승? 100점 100승? 100점 100승이라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자 준비 자 봐봐 저는 2이에요 그렇지 경계를 영광했다 좋아 맘이 되네 망가치지 않아요 시작 도망가네 형이 도망가! 도망! 자 2번 재판이에요 자 준비 시작! 이제 비기니가 이제 슛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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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... 아! 자 마저 1대 1 이제å 끝이에요. 아 힘든지요. 준비! 한 번은 못 덤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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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기게 했죠. 지피지기면 백년 백승이라고 내가 명을 다 알고 있어. 한 번은 못 덤벼요. 아 필요없다. 아 재미없다. 아 재미없습니다. 아 재미없죠. 아 재미없어요. 저거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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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겼어요? 첫 번째 봐주지 말 것 같아 그냥 믿음이 형아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막 가까이 있을 때 믿음이 형 이렇게 미끄러져서 막 떨어져요 믿음이 형이 봐준 것 같아요? 아니요 그죠? 봐주세요 아니요? 그죠? 봐주세요 이 정도 봐주세요 믿음이 형 봐줬어요? 아 첫 번째 봐주지 말 걸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 소음을 푸는 사이에 우리 미녀 가수 은서양의 미녀! 네! 미녀 가수! 미녀 가수!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둥지 섰다 알 것 보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르리스리랑 아라리 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 날 넘겨줘 날 넘겨줘 날 넘겨줘 운동장 무리가 훅군 달아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미녀입니다 자 이제 결승전 마음이 돼 마음은 일어나요 체력 회복 됐습니까? 네 몸이 괜찮아졌어요? 네 마마 아웃폭싱이 진술을 보여줘 아 아웃폭싱 진술을 보여주는 거지 진술을 보여주는 거지 네 자 준비 자 첫판입니다 결승에 결승 와 아웃폭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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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술을 맞게 해야 돼 아웃폭싱 두드러워 아웃폭싱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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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으아! 안 되셨지? 당개 바라만 장난해요! 당신로 뗄려! 당신로 뗄려! 당신로 뗄려!